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경상북도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정책 변화로 생긴 지역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울진 신안울 3, 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도 백지화됐습니다. 경북도가 추산한 경제적 피해는 법정 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 5조 360억 원,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상금 감소 380억 원, 사회의 경제적 손실 4조 3,195억 원 등 모두 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.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.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. 도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신규 원전 추진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까지 넓히고 주요 국책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. 원전 취소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계획과 또한 이주대책 지원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고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작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에 원전이 없는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